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9th level grammar 176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용해 봉사용 두 잇다 숏돌 뒤에 빨톡 꼽기 액조 남았기 부르시놓고 잉글리시 때 데클레 유즈 방글라바샷 때기 배부하르 꼬락 이용하다 사용하다 빨톡 꼽기 에이 다 뒤에 액조 꼬타볼보 대쿤 자 부르토메 이용하다 에이 다 숏디만에 유즈어 서브젝트 어드벤티지어슬리 에즈 네시서리 에이 다 유즈어 오브젝트 포 원즈 온 베네피트 아마기 베네피트를 존노 기 배부하르 꼴래 유즈 꼴래 이용하다 볼때빨 볼때빨 베베로 꼴래치 베베로 꼰대 베베로 꼴래 이용하다 꼬타볼리 자 사용하다 유즈 메이크 에이 다 오이 오이 고타볼때 빨리 이 만에끼 크고틴 굴리에자베 자다이 아렉두슈는 아렉두슈는 오카네 커먼 이용하다 사용하다 오카네 커먼 딱기 There is a subject using it 에이타 베바르 꼬라르 서브젝트한테 지니시 만우시 하체 만우시 서브젝트 오이타 베바르 꼬라르 만우시 하체 and object is used according to its purpose or function 에이타 커먼 됐군 나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미 셀폰 베바르 꼬레 메세지 sms 메세지 바타이치 아미 핸드폰 셀폰 베바르 꼬레 메세지 profit 사용다 언익스프레스 유스트 fit purpose or function 그쵸? 오프렛다 됐군 나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미 셀폰 베바르 꼬레 메세지 바타이치 아미 셀폰 베바르 꼬레 아미 셀폰 베바르 꼬레 아미 셀폰 아미 셀폰 베바르 꼬레 아미 셀폰 아미 셀폰 아미 셀폰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이용 and 사용. 이용하다 사용하다 에카넷 빨토코글로 쿱검 이용하다 사용하다 배바르 꼴레 코노 빨토코글로 쿱검 코노 셔모샤네 제자리가 아프니 배바르 꼬르테자이 꼬이자이가 이용하다 사용하다 배바르 꼬른 코노 빨토코 내 이 차 이용하다 베바로 꼴을 떼지 않네? 이용하다 베바로 꼴은? 사용하다 베바로 꼴을 떼지 않네? 사용하다 베바로 꼴은? 낀뚜 낀뚜 It is recommended that people not use the word 사용 사용캣들의 만우시 사태 사용 베바로 꼴이나 만우시 사태 사용다 베바로 꼴을 베나 Because it is not object 다이기 베바로 꼴을 떼 빠르벤 사용다 피플캣들의 베바로 꼴을 떼 빠르벤 낀뚜 낫 레커멘 낫 레커멘 에이타기 머신모토 만우시 베바로 꼴을래 발로? 발로나? 만우시 머신모토 아프나들 베바로 꼴을 벤? 깔카나에 깔카나에 머신모토 에벙기 오이 가리모토 지니시 모토 아프나들 기 만우시 베바로 꼴을 베바로 꼴이나? 다이 만우시 게뜰에 사용하다 사용하다 뒤에 만우시 사태 나 베바로 꼴을래 발로? 낫 레커멘 에이타 차라 아프나들 기 이용하다 사용하다 아프나들 이차 베바로 꼴을래 이 기 그 배시 샤모샤네 티카체 아미오 이용하다 사용하다 에이타 빨토꼬글로 끼아체 찬이니 긴 다픈아들에게 백화꼬레 디아리조나 아미기 딕셔너리 때 에벙기 주 그램 맞다 이것도 체크 브레치 다이기 슈트 에이타 기 만우시 샤때 사용 사용하다 에이타 나 베바로 꼴래 얻노다 지니시 케뜰에 이용하다 사용하다 제 꼬노따 배바로 꼴래 꼬노샤모샤네 티카체 만에 딱 콕 빨토꼬네 아차 티카체 도노받 샤모 클래스에 대카우배